제가 같은 김재명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캐릭터인데 사실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영화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캐릭터인데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판타지에 가까운 인물일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. 저는 뭐 어쨌든 이런 사람도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 이런 인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대리만족을 하시고 좀 카테레시스를 느끼셨으면 했고요. 그래서 뭐 저는 최대한 관객분들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카테레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지에 제일 중점을 둬서 연기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은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리듬을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.